높음 국제대회 높음 음 좋아 어디 어디랑 하냐 울산대? 울산대랑 연속 경쟁은? 정룡 아니건 아웅 같죠? 영목 포함 울산대 신선 경기? 끝났스 잘했스 2주 불장은 티아니지 자 이제 K르 진짜 1라운드 여태까진 다 장난이었어 이렇게 나올거라고 예상된대 황영수 이니어스말에 조세정은 엄청 길고 이렇게 안돼 안돼 어? 어? 머리 타박사 어? 원식어 원식이 오랜만이다 자 어우 씨 박정우성 신지노부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감독님 팀의 이번 시즌 성공력으로 불티스의 실력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축구는 팀경기입니다 울산이 승리하면 시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까? 열정적으로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겁니다 선수와는 잘 어울리는 편입니까? 애교 존중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그들이 모두 필요할겁니다 첫경기 태현이 체력이 안되있어 원두재 정용 아 헉 대박 이것도 22세가 있어 그러면 일단 정인이 넣었어 영웅 영웅을 넣고 이게 최선이다 와우 자 이제 첫경기 시작합니다 조현우 박정우 불티스 윤영선 정동호 고명진 김성준 유미까랑 박정인 이청용 존스 저기는 페시티 조영욱 조세종 고혜완 윤종규 오스마르 이거 누구야? 이거 몰라? 김난충 이웅희 황현수 영웅 원정 원정이네 오늘 밤 승리를 기대한다 자 경기 시작 어휴 왜이렇게 멀리차 어휴 여기 주세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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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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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휴 아휴 아 치킨이 많이 안나오는데 돌려돌려 오우 기회가 얼마 없다 하이라이트가 안나와 후반전 시작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 하이라이트가 안나오니까 어 우린 세트피스지 정찬해 봐봐 슬리카랑 육연성 이럴게요 수비가 넓잖아 공간이 좁혀 좋아서 퀵하게 오우 가운데둔다 우와 나이스 킥 안돼 오우 위험했죠 바짝만클 잡혀있어 어 어 안돼 나이스 킥 잡종이라 막아야 돼 어 왜 이렇게 벌려 나이스 사망네 시 으 아 구영진도 참여용골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이제 챔피언스리그 3차전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데뷔가 기쁘다. 저번에 골 넣었죠? 서울 2병을 이길 때. 챔피언스리그는 일단 그냥 하고, 리그만 좀 중심으로, 리그 중심으로 갈게요. 이게 뭐야? 광주?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다 가지마. 고수원, 전북부왕, 치앙라이렁하고, 그 다음 이제 광주. 이달의 골. 진호, 상훈, 수혁, 영우. 인성의 독감? 호미구만. 호미이면 뭐. 그래도 22세 필요 없잖아. 인성아. 태현이 체력이 아직 안 돼. 아 청룡이가 등록이 안 돼 있구나. 자, 이제 시작합니다. 마카롱. 해낼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이건 빠르게 가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빠르게. 4, 2, 3, 1. 어? 중요하게 차. 자격. 짧은 패스. 미빗가랑. 수비수들이 골을 잘 넣어. 미빗가랑. 브러스. 우트리스. 오른발. 골. 김인성. 오우. 인성이가 해야 되나? 그렇지. 칭찬. 의원의 퇴장. 어이. 아. 뭐해. 뭐하는 거야? 좁혀. 좁혀야지. 이거 누가. 이거. 흥분하. 쟤네 한번 퇴장 다니잖아. 뭐하는 거야? 마카롱. 열정력. 계속 분발해라. 홍호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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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 두 명 퇴장 당했지. 어떻게 하구만? 팀 지치. 응격형. 범위로 붙여. 위에서. 잘 어떡해. 쟤네. 꼬리 정. 이럴때. 개체. 히안이. 경기 강각 올려야지. 마지막. 개체. 아아. 투제. 쟤네. 이거가. 수비야. 이거 끝났죠? 4대1이네요. 4대1. 오우 태환이 오우 용경 끝까지 치고 들어가서 태환이 똑같네 오우 김종이가 헤딩 오케이 정의 끝 5대1 승리 시작나야 되는데 5대1 5불로 알아봐 총점이 9점이야 저번에 부산에서 현우가 공을 차고 현우가 공을 잡고 혼자 차고 혼자 잡는거 영상을 만들어줘서 이번엔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준비했어요 제가 또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 똥됐다 야 가자 따라와 잠시 훌륭한 잠시 훌륭한 퇴근 택시 훌륭한 손을 잡은 아 개못차 아 미안 야 야 그냥 부수려 그냥 차 아래 잡아 그렇지 이렇게